안녕하세요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앤노라 크래셀이에요. 저 진짜 이름은 이정미고요. 저는 아직 어린이예요. 제가 유튜버에 첫 영상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재밌었다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들어오자마자 구독과 좋아요 한 명씩 눌러주세요. 그러면 진짜 큰 응원이 되고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볼 때마다 여러분이 먼저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자 여러분 오늘 컨텐츠는요. 제가 어떻게 해야지 돈을 만원으로 내야 돼요. 어제는 제가 열심히 해서 돈을 한 2000원 밖에 못했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꼭 만원을 해서 액을 살 거예요. 아무튼 키우는 컨텐츠는요. 제가 제 캥그루를 키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호비 호비님. 오늘 호비 호비님이랑 같이 지기는 시간 할 거예요. 아무튼 제가 먼저 아기가 되겠습니다. 아기 됐다. 이리와 호비 호비. 어 맞다 호비 호비 다시 빼야지. 호비야. 오 여기 있다. 우리 호비 호비는 이렇게 탕구 탕구를 해서 뛰어난면서 귀여워. 오 호비야 뛰어봐. 쩨쩨쩨쩨쩨쩨쩨쩨. 잠깐만요. 띄운 거 아직 없는데. 어. 레이다운. 오 귀여워. 오 요즘 뭐 레이다운한테 진짜 귀여워.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럼 앉으기 할게요. 앉아. 앉아. 안 되나? 앉아. 오. 앉을 때 좀 엄청 귀여워요. 얘 좀 봐요. 패션 스타일리즈. 약간 멍탄전전전 똑같아요. 약간 스파이 시그레트. 시그레트. 자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은요. 어 이분은 제 친구예요. 오 돌아왔네요. 자 지금 할게요. 아 굿. 어 근데 고래는 왜 하시세요? 뭐야 캥거루 다시 배고프잖아. 잠깐만요. 음. 어. 오케이 라고 할게요. 고래한다고 한대요. 그럼 고래해볼까요? 음 잠깐만요. 제가 고래할 수 있는 거는요. 어 잠깐만요. 아 캥거루 바꾸싶은데. 아. 그분이 캥거루 바꾸싶나봐요. 하지만 어쩌죠. 이 캥거루는 무광 바꾼 게 아닌데. 호비야. 우리 얼른 아이스크림 가기 가서 우리와 아이스크림 받자. 코인드만 있으면 아이스크림 물어받는다. 가자. 가자 호비야. 호비야. 응 우리 가자. 자 호비야. 자 호비야. 음 아이스크림. 음. 음. 빨리 아이스크림 먹자 호비야. 잠깐만. 오우. 오우. 우리 호비는 초콜릿 맛. 잠깐만. 음. 우리 호비는 초콜릿 맛 할래요. 내가 먹어야지. 아 야 또 나도 욕심생이 아니야. 그냥 무료 아이스크림 더 갖고 싶어서 여기 온 거야. 자 니가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자. 음. 무료 아이스크림을 더 털어봤는데. 에스아님 저 아이스크림도 털어도 되죠? 네. 털어봤답니다. 와.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이것까지 다 털을게요. 흐흐흐. 농담이에요. 이거 왜 다 털어야 돼요? 오. 이거 핑크 남았네. 그럼 핑크 스컵부터. 오. 우와. 여기서 아이스크림을 공짜로 받았다니. 진짜 난 문제가 아닌가. 음. 웃느네. 어. 어쩔 수 없지. 뭐 마지막 포인트는. 빨간색. 됐다. 가자 호비야. 우리 호비는 하지 못해. 가즈얼. 우리 꼬부기는 다 3대 팔렸는데. 거래에 추락했어. 그래도 우리 호비 진짜 귀여워. 오. 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차라리 여기다가는. 참을 곳이 없어서 뒤에다가. 아무튼 우리도 학교에서 생활하자. 어. 호비야. 어. 호비야. 오. 기린이다. 음. 음. 어. 왜그래. 그분들이. 음. 뭐 어쨌든 난 몰라. 기린 하나 있어서. 자랑도 크긴 하네. 뭐 어쨌든. 가루라는 자랑. 아니야. 너는 이쪽으로. 자. 난 이쪽으로 갈게. 제가 펜피 컬러를. 블루로 갈게. 짠. 응. 여기 모든 걸 블루로 보렸네. 으응. 으응. 이거 나랑은 우리걸요. 오 됐다. 호비야. 우리 빨리 집에 가자. 듣기 전에. 우와 우리 돈 조금 있다가 7,000원이야 호비야 나 진짜 진작 이쁜증 잘생겼다 이쁜거다 귀엽다 그건 약간 예민한게 아니고 손해인데 이걸로 불가사이로 바꾼대요 이런 생각해봐 전 안해요 우리 호비 배고파요 집에가서 먹으면 되잖아 호비야 아무튼 호비야 우리 빨리빨리 집어넣게 하죠 오늘마다 이 언니는 진짜 기쁜 날이야 돈이 만원 조금 있다가 돈이 만원으로 훌쩍훌쩍 되거든 아무튼 이 언니는 너무 기쁩니다 사람들이 집마다 진짜 혼자야 다들 집 어디 샀지 다들 로봇스가 퍽퍽 다 쓰시네 저는 로봇스가 할일도 없어요 저는 로봇스를 안쓰는 형이예요 집에 들어가는 것도 오래보는건가 흠 흠 호비야 너 어디 갔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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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흠 흠 흠 헉 흠 나 진짜 기대는가 호비야 그렇지 흠 그래 흠 흠 그래 호비야 넌 이렇게 입으니까 패션이 스타 같다 내가 좀 그랬나 뭐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거야 항상 네가 개라고 생각해 뭐 아무튼 너는 배고프지 난 못 말라 뭐 여기서 밥 먹어 그러면 밥 잘 먹어 그럼 나도 물 마시게 물 꺼 물 꺼 물 꺼 물 꺼 물 꺼 우와 진짜 맛있다 물인데로 맛있어 물 수 있으면 더 좋은데 물 수 없어 물 밖에 없어 아무튼 너도 오늘 학교 가서 공부해야지 자 선생님 말 잘 자야 돼 호비야 여기서 자고 있어 나 선생님 말 잘 들어야 돼 음 그럼 난 수업 좀 해볼까 뭐야 똥을 먹은다고 아니 그거 바꿔 안돼 안돼 공부합시다 오 됐다 공부합시다 오 됐다 공부합시다 오 됐다 자 그럼 나 맨하철도 잘해야지 선생님도 없네 맞다 선생님 없는 길에 선생님 사과 좀 먹어야 되겠군 선생님 사과 잘 먹겠습니다 난 냠냠냠냠냠냠냠 음 맛있다 음 냠냠냠냠냠 오늘도 수업 끝났네 어딘데 오비스가 아 오비스어를 어딘지 제대로 말해야지 에잇 straw 쟣쟌ğ 이게 부자가 많네 부자되데 음 이번에도 부자인가 봐 내꼬리 안 봤겠지 이씨 내꼬리 이만큼 인제 안 봤을거야 오오오오 지금 다들 사기 하는 중이야? 얼굴도 못 쓴 맨날 해서 사기도 하다니 사기 얼굴 안 보았냐 흐음 나도 이거 입고 싶다 그때 한 명 받았는데 아 여러분 몰라요 저는 한 150이 더 되면 다이몬에그 받아요 다이아에그 진짜 보고싶다 그걸 거래해요 사람들이 좋은거 있는지 제가 그걸로 제일 거래 싶은거는요 매가 네온 기린이에요 우와 보다시피하면 매가 쉐더도 돼요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오비를 들어가 볼까요 우와 여러분들 좀 봐요 로니피크 아무튼 로니피크 해볼게요 제가 여기 있는 오비 다 이겼어요 하지만 이쪽만 안이겼어요 오 안갖다 오네 이쪽도 이거 받고 이쪽도 이거 받고 이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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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캠핑이네 호비야 우리 그냥 캠핑가자 응 이거 하지 말고 와 갑자기 호비 너 목말르구나 캠핑가자 줘야되겠구만 와 우리 점프하고 가자 오 점프 점프 오 점프했어 오 점프했어 점프 받았어 허비야 빨리 가지라 자 무슨 가로에서 빨리 가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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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길을 못 봐서 돌멩이를 아 아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왜 탈 때 왜 사람을 똑바로 안 보고 타는 거냐고 아 오 다리 랄타 앞에 가지고 가니 근데 호비는 랄타가 아니라 아니다 아 우와 우리 여기가 지금 누워있는 사람을 볼까 아무튼 내가 여기 안에 먼저 들어갈게 호비야 음 자 호비야 그다음에는 이거 들어가고 이거 나 야 거기 내 자리야 아 거기 내 자리란 말이야 아니 남의 자리를 훔치네 형 음 마슈멜로도 먹고 마슈멜로 하크도 있어요 조금 이따가 보여줄게요 어 호비야 빨리 잘 음 됐다 제가 이제 마슈멜로 하크 보여줄게요 자 여러분 조금 이따가 저희들이 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 영상을 좋아하고요 이 영상은 제가 첫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고 구독과 좋아요 한 명씩 눌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재밌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진짜 진짜 감사하고 응원해줘서 엄청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첫 영상을 좋아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나올거야 여러분 지금 돈이 한 7000원되서 에그사도 되는건데 그럼 에그실로 자 여러분 그럼 빨리빨리 호주에그 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또 봐요 여러분 진짜 재밌는 날이었어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잊지 마세요